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윤석열 메시지가 아니라 행동이다 장렬하게 전사해야 검찰이 산다 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면 초갑니다 출구 전략도 없이 윤석열이 뭐하냐 라는 볼멘 소리가 사방팔방에서 들립니다 이럴 바야 정권과 대립했던 역대 검찰총장들처럼 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퇴 카드에 대해서 윤석열은 답합니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명답이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좁게는 이성윤과 추미애 넓게는 문재인에게 던지는 말이겠죠 윤석열이 사퇴하면 이성윤이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정권의 입맛대로 검찰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이처럼 검찰 지상주의자인 그의 정서로는 정권의 주구가 되는 검찰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라도 남은 임기 1년을 채우면서 무너지는 검찰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한방에 날려버릴 기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윤석열 죽이기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건 행사를 통해서 윤석열 사단을 초토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지난 1월 8일 추미애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자 바로 단행한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윤석열 핵심 측건들이 모조리 자천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검과 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을 바치던 검사장과 차장검사들이 줄줄이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찰 정기인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8월 초 인사에서 11명의 검사장급 성진인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는 윤석열의 주변 팔다리가 완전히 잘려나갈 거라고 합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조국일과 수사 당시 윤석열을 지검거리에서 보좌했으나 좌천성 인사로 지난 1월 한직으로 밀려난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조상준에 앞서서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회 인천지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석열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지검 발동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진정을 어디에 배당을 하느냐 이것을 두고서 추미애와 윤석열 사이의 알력이 있었습니다 추미애는 대검 감찰부가 직접 나서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반면에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추미애가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포럼 강연에서 했던 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일합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라는 추미애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지검자로서 법무부 장관의 위상정립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갈등에서도 추미애의 연속적인 완성입니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검언유찬 의혹에 대해서 추미애는 윤석열을 향해서 사건에서 손 떼라고 하면서 수사지검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은 정부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무력시위를 했지만 추미애는 오히려 반추미애 인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결국에는 추미애의 지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검찰청법에 명시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우월적 지의가 현실이었던 셈이죠 법무부 장관의 인사건 행사나 수사지의건 발동에 따르지 않게 되면 항명으로 간주되어가지고 징계 대상이 돼가지고 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석열이 문제인정권 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가거 권력인 박근혜 이명박 수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문제인과 갈등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권이 원하는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영웅 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의 칼 끝이 과거 권력에서 현저 권력으로 향하게 되자 상황이 역전되어가지고 대립의 연속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조기 적폐 생산과 검찰개혁의 밑거림을 그렸던 조국이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전으로 해서 조국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을 거침없이 파헤쳤고 나아가서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는 문재인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도 개의치 않고 수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까지 했으니까 문재인을 비롯한 정권실세들이 섬뜩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만 해온 윤석열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는 논리를 내세어가지고 청와대 측근들 궁극적으로는 몸통에 해당되는 문재인에게로도 수사가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의 바로 직전까지 갔던 것이고 그래서 당정청의 조직적인 반격을 받으면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저쪽 적 진보 진영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화해할 수 없는 적이 되어버렸고 이쪽 적 보수 진영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력한 대권주자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본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편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게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고 하는 것이죠 법무부는 검찰개혁위원회가 낸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곧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거면 검찰총장과 대금이 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사실상 검찰총장을 죽이고 대금을 해체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됩니다 미국은 대금찰청과 검찰총장이 아예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93개 연방지방검찰청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직접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대륙법계 전통을 따르는 대한민국 검찰이 영미법계 전통을 따르는 미국 검찰로 무력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에게 서면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을 맹해 검찰총장으로 만들고 추미애가 법무총장이 돼가지고 사건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하게끔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권력형 비리수사는 물 건너간다는 겁니다 다만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말입니다 여기다가 인사해서 검찰총장의 영향력을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검사보직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해서 인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원래는 현직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간행을 깨버리고 판사, 변호사, 여성 법조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검찰총장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했던 검사 동일체 원칙이 본격적으로 깨져버리는 거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고 2년 인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보다 일선 고검장이 장관의 지휘나 입김에 더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지만 고검장은 인사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과연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심의 우려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윤석열의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요 어차피 검찰총장에 대해서 인사건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장관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검찰권 독립을 위해 맹렬하게 저항을 하다가 임기전에 장렬하게 전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분명한 목표를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말대로 누구 좋으라고 인기를 채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금까지 해왔던 정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 즉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밀어붙이라는 것입니다 수사가 답보하면서 송철우 울산시장 등 이미 기소된 사람들의 공판도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물론 팔다리가 다 잘려서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정권 수사를 직접 지휘를 했기 때문에 단독으로라도 끝을 볼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자고 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만간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총장도 파리 목숨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이미 국민경사로 국민검사로 등격을 했고 그래서 역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처신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가 검검불리를 통한 수사권 독립을 지켜낸 검찰총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들을 시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언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올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